대스플레인 강 한 15분 걸어서 1마일 1.62km를 왔습니다 이 앞에 직선거리로 가면은 대니얼 라이트 우드 포리스트 프리저버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주위로 3마일 5km의 크로스 칸츄리 하이스쿨 코드 고등학교 디스탄스 5km 3마일 홈 그라운드 입니다 저 앞에 50피트 거리 25마일 마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레일에는 아직 눈이 녹지 않고 있으나 써니데이 햇볕은 아주 좋고 바람이 없으니 아주 좋습니다 워킹이 아주 좋습니다 24마일 포인트로 약 15분을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24마일 포인트라서 또 인증샷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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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